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민노총 여러분들 시위에서는 늘 반미구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민노총에는 민주노총 시위나 집회에는 어딘가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는 그런 구호나 이런 부분이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해왔을 겁니다. 민주노총과 북한 지하조직의 연계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많은 양식 있는 시민들이 가져왔던 것처럼 그런 의심이 사실로 판명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인 거죠. 조선일보가 일면 사슬에 다뤘네요. 민주노총 내부에 북한 지하조직이 들어앉은 게 사실인가 수사 과정에 대한 공소장이라든지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확정적인 그런 사실로 판정되기 이전에 조심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조선일보조차도 민주노총 내부에 북한 지하조직이 들어앉은 게 사실인가 그렇게 의문문을 던지는 겁니다.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저렇게 반미구호가 일관되게 어딘가로부터 지시를 받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플래카드라든지 현수막 등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등장하는가 그렇게 의심을 가져온 거죠.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1월 18일 민주노총 전직 및 현직 간부들이 북한 지시에 따라서 각종 반국과 이적 활동을 벌인 해미로 서울의 민주노총과 보건유로노조 사무실 전남 담양의 자택 세월호 제주기업관 평화심도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2017년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순한 뒤에 보건유로노조 간부와 금속노조 간부 출신 이명등과 함께 지하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건국 시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좌익들과의 투쟁 역사였습니다. 좌익들의 공세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한국의 현대사입니다. 지난 70-80년간 좌익들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나 시도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것이죠. 다만 그와 같은 것을 애써 눈을 감았던 세월들이 있었지만 사실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좌익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죽는 날까지는 뭐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쌓아온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갈취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생존의 이유이자 생존의 목표인 겁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라도 그것을 번복할 수 없는 겁니다. 한반도가 적화가 돼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는 그날까지 그들은 합동작전을 펼치겠죠. 지금 나온 거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내부에 북한.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저 사람들은 매일 저렇게 반미국어만 지금이 21세기이지 않습니까? 21세기하고도 23년이 흐른 21세기인데 21세기 뭐죠? 북한을 추종하고 이거는 정신병자지 정상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의 이런 하이라이터 절정이라는 것은 선거를 이런 훔쳐 가지고 권력을 도독질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인 거죠. 그게 가장 쉽게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해체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의 성공할 뻔했지 않습니까? 240만 표이름 집어넣는데 24만 7077표 차로 졌으니까. 실수로 진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부정선거 세력들을 일소하고 감히 대한민국의 선거를 도독질한 그 소위 계보와 일당들을 청소 못하면 다음번에는 정권이 넘어갈 겁니다. 왜 전산 조작을 가지고 선거 결과를 마음껏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저는 2021년도 4월 7일 날 실시했던 부산시장 선거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지금 여러분들 책을 쓰고 있습니다. 8권을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길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성축문 사건 때문에. 그러나 서울에서만 38만 표 정도를 조작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냥 38만 표 조작한다고 하면 그냥 풀골에 돌려 38만 표 만들면 되고 50만 표 조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50만 표 만들면 되는 겁니다. 들키지 않으려면 뭐하뭐 됩니까? 여론 조작해가지고 분위기 조성하고 그것에 맞췄으면 없니까? 기계 돌려가지고 표 찍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권력이 지금 도독질을 당하고 있는데 이 순진한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이나 보수 진영의 여러분들 농객들은 다 침묵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 노예가 될 수 있는데 자기 노후가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는데 여유 있는 사람은 다 밖으로 나가겠죠. 나라가 망가질 지경이 되면. 나는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노예가 될 수 있고 자식들이 뭡니까? 유민이 돼가 여러분들 유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부정성가 없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것들이 짐승인지 가축인지 아니면 검수인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그러면 자유고 나발이고 재산이고 다 뺏겨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국정원은 최근 창원과 제주 지하조직 적발 이후에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돼서 급히 강제수사로 전환했다고 한다. 법원은 혐의자 사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발법해 줬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영장을 그냥 수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였으니까. 법원이 영장을 발급했다는 건 혐의가 소명된다는 뜻이다. 민노총 핵심부의 북하지화조직이 침투한 것이 추정을 넘어서 사실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신장을 위한 것이다. 민노노총은 정치 반미투쟁에 주력해 왔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삶이 얼마나 쉽게 뭡니까 분위기에 그냥 휩쓸립니까 자기 생각이란 부분들이 좀 빈 빈약하죠. 그러니까 한쪽이 확 휩쓸리니까 조직을 정확히 해가지고 그쪽으로 밀게 되면 수십만 명을 그냥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정치 반미투쟁에 주력해 왔다. 주한미군 철수 사드배치 철회가 민주노총 집회와 각종 성명농평에 자주 등장했다. 작년 6월 집회는 이름도 반미자주노동장대회다. 냄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장명해 준 그런 냄새 같습니다. 8.25 자주평화통일대회에서는 한미동맹 끝장내자. 8.25 자주평화통일대회 이거 뭐 북한 애들이 쓰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이 21세기하고도 2023년인데 이거는 정신질환자들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1990년 초반이면 그래도 이해를 하지만 이런 시대에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라고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경주하는 이런 인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인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걔를 더 믿죠. 민주노총은 이날 압수수색 수사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과 경찰이 북한 공작은 해외접선 등 수년간 축적한 물증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좌익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감과 적이라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미제국주의 이 뭡니까 하수인으로 보는 겁니다. 완전히 정신나간 생각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586운동권 출신들의 정치인들이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엄청난 몸께 혁적한 공을 채운 겁니다. 부정선거 여러분 누가 다 이런들 기획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문재인 집권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대한 모든 선거사기와 부정상기 기획은 누가 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했겠습니까. 저는 586운동권 출신들이 했다고 봅니다. 그 인간들에게 머릿속에는 정권을 탈재할 수 있으면 모든 불법도 다 합법화될 수 있고 정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젊은 날부터 세례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사이로 총성이 대부분 부정선거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이인영이 부정선거에 당선됐죠. 윤호중이 부정선거에 당선됐죠. 정청래 부정선거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윤건영이 부정선거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박원건이 부정선거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이렇게 밝혔으면 세금 받아 먹고 사는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검찰이 나서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이게 나라입니까. 나는 나라가 아니라고 봅니다. 조폭집단도 뭐죠. 내부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반발을 하는데 국가가 내부의 적들로부터 완전히 침탈을 당해도 다 침묵하는 겁니다. 대통령 이완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국가가 내부의 적으로 침략당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로부터 침략당하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략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만 전산조작을 가지고 국가가 침략을 당한 겁니다. 국가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부정선거를 통해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부정선거를 통해 대통령직을 장악하고 부정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장악하고 부정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장악하고 부정선거를 통해 17개 시도 광역시의에서 뭡니까. 모든 교육감 선거를 다 도둑질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 한 번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를 공짜로 얻어 가지고 사람들이 뱃대지가 불러 가지고 이렇게 다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인생이든 무엇이든 간에 기회라는 것이 항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을 일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사악한 자들이 갖고 있는 칼이 우리를 향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대통령을 향할 수도 있고 법무부 장악을 향할 수도 있고 내를 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겠죠. 그때야.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른 시국 사안들이 바쁘고 이런 게 있더라도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 가장 먼저 화를 당할 겁니다. 제가 무슨 불길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합리적 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도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처럼 전혀 당선될 필요가 없는 당선될 수 없는 선거에서도 조작을 해 가지고 표 격차를 일부러 줄이는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를. 그런데 어떻게 총선을 이겨요. 여러분 선거 사기꾼들은 총선은 비슷하게 여러분들 경합하도록 시키고 약간 그 사람들이 이기는 정도로 맞출 겁니다. 그다음에 대선은 뭡니까. 적을 방심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죠. 이번처럼 1%가 아니고 한 10% 격차가 나게끔 세팅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뭡니까. 꼼짝마 하겠죠. 그때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면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때는 저는 유튜브도 다 쳤겠죠. 물론 그전에 유튜브 쳤겠지만. 가장이 어리버리 해 가지고 상황 판단을 잘 못하면은 식솔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가장이 밖에 나가 가지고 판판이 사기당하고 속임수를 당하게 되면은 가족들이 지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좌익들과 좌파들의 그 관계와 계략과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사악함에 놀아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백성들 전부가 뭡니까.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북한이 화를 낼까 간첩수사를 막았다는 충격적 정언들이 국정은 내부로부터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핵심 간부들의 북한 공작은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도 윗선에 반대로 5년간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간첩수사에 북한이 반발해서 남북관계가 악화될까 봐서 국정은 수뇌부가 수사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간첩을 잡고 대북정부를 수집해야 될 국정은이 오히려 간첩수사를 방해하고 북한의 대남공작을 도왔다는 얘기다. 나라 자체가 완전히 와해되어 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문열 선생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위기가 으시시하다는 겁니다. 그분 이야기가. 문인들이니까 좀 언유적 표현을 쓰지만 참 가슴에 와닿고 오랫동안 그 인터뷰 중에서도 그 두 부분이 기억에 남는 겁니다. 어서서 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좌익들에 의해서 거의 절반 정도는 납치된 상태 같습니다. 특히 선거가 완전히 납치된 상태에 있는 거죠. 국가정보원은 2017년 민주노총 조직국장이네요. 조직국장 등 간부들이 칸보디와 베트남 던지에서 북한 공작원 사명가 접촉하는 현장을 포착했다. 당시 영상과 사진 등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했다. 북한 공작원 중에는 대남공작으로 영웅 칭호를 받은 국장과 인물도 있었다. 수사팀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숙사를 확대해야 된다고 수차례 보고했지만 수뇌부는 남북관계를 지켜보고 하자 증거를 더 모아야 하지 않다면서 결제를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국정은 수뇌부가 어떤 생각이었는지 더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2017년에 물정을 확보하고도 정권이 바뀔 때까지 5년 동안 수사가 답보 상태였던 건 사실이다. 문정권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성적이 좌익정권이고 북한의 철두철미하게 부역했던 정권이지 않습니까? 뭐 딴 게 없지 않습니까? 양산에 가 있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그때 좀 더 철저하게 부역할 걸 그렇게 생각하겠죠.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법과 비위와 불의와 불공정에 대해서 내가 왜 그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왜 그들의 배떼지를 채워줘야 되는지 부분에서 분노하는 겁니다. 국가라는 것이 다 저마다의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들은 국가에 손 벌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식솔들 내게 살린 것이 이런 책무면 당연히 뭡니까? 국가에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녹을 먹는 그 상응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고요? 이러고도 나라를 앞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를. 여러분 지금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입을 쳐닫고 있는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내부로부터 엄청난 뭐죠? 공격을 침략을 당했는데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그래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열일이 지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적당히 지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이나 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야기죠. 국가가 내부의 적들로부터 엄청난 뭐죠? 공격을 받았는데 한번 지켜봅시다. 앞으로 잘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만 한가하게 하고 있을 때냐.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연배가 좀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나라에 대해서 애틋함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저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참 훌륭한 나라를 만든 겁니다. 이런 나라를 한번 일어서기가 너무 힘든 거죠. 자기 힘으로 일어서 본 사람들은 개인사든 나라일이든 간에 일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만들어 본 사람들은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 않습니까? 제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긴장의 끈을 크게 놓지 않는 이유는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만들어내기가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너무나 머적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다부지게 사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일어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넘어지면 이제는 좌익들이 국가를 탈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넘어서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들 밑에서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죠. 다른 종류의 인간들. 그 인간들이란 것은 거의 짐승하고도 짐승보다 더 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처럼 정권에서 임대차 보호법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피눈물 흘리고 호소하더라도 그 강행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여러분들 작은 집 한두 채를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노후를 짰던 사람들까지 무자비하게 수탈한 걸 보셨지 않습니까? 일어서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말 잘 여러분들 국정원 수사가 중단된 사이에 민두종통 간부들은 3년간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접착했고 2019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진행되는 동안에는 중국 다련에서 만났다. 북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도 나왔다. 돈 받았겠죠. 돈을 안 받고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은 민주노총 내부의 세력을 넓혔고 창원 진주 제주 등 전국에 지하 조직이 만들어졌다. 국정원의 수사 중단으로 간첩 조직이 전국서 활기를 친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고 국가 체제를 와해시키려 한 세력과의 전쟁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쟁은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주도했을 것으로 보이는 선거 사기 문제에 대한 그런 전쟁이 가장 큰 전쟁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전쟁에 대해서는 국가의 일을 담당한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언론들도 침묵하고 지식인도 침묵하고 다수의 국민들도 침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 침묵의 대가로 우리가 혹독한 어쩌면 재개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려운 상황에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런 위험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알렸고 이제는 책을 통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일정 수준이 되면 정리 정도를 하겠죠. 어쩌면 이렇게 분단체제하에 사는 사람들이 안일한지 어쩌면 이렇게 이기적인지 어쩌면 이렇게 사려분빌이 없는지 때로는 참 생각하게 되면 안타까움이라는 그런 마음을 떠나가지고 얼마나 앞으로 비용을 치료해야 배우게 될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나라가 세계 간첩을 봐주고 내버려 두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지금 와해가 된 겁니다. 와해가 그런데 저는 젊은 날부터 이 체제 문제를 관심 체제의 변화 체제의 변혁 이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특히 국가의 흥망성쇄 이런 주제의 개인적인 그런 취향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좌익들에 의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허무는 대한민국 체제를 뭐죠? 하이제킹 소위 탈취하는 그런 행위의 문제를 너무나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